1.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 기록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지 않는다. 2.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독물품을 준비한다. 5.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버려준다. 정답은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물기는 마를 때까지 둔다. 2.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조명을 켜둔다. 3. 불안정한 환자의 침대난간은 내려놓는다. 4.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의 바퀴 잠금장치는 풀어놓는다. 정답은 2.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조명을 켜둔다. 3.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종이컵에 모아둔다. 2. 바늘을 구부려서 버린다. 3. 지정된 트레이에 모아둔다. 4.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5. 양손을 이용하여 바늘에 뚜껑을 씌운다. 정답은 4.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4.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2.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한다. 4.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물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한다. 정답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5.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1. 물 2. 백혈구 3. 적혈구 4. 혈소판 5. 알부민 정답은 4. 혈소판 6.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는? 1. 펩신 2. 트립신 3. 락타아제 4. 리파아제 5. 아밀라아제 정답은? 4. 리파아제 7.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은? 1. 모르핀 2. 해파린 3. 디곡신 4. 에피네프린 5. 니트로글리세린 정답은? 4. 에피네프린 8.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하는 약물은? 1. 코데인 2. 아스피린 3. 니페디핀 4. 겐타마이신 5.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정답은? 2. 아스피린 9. 갑상세모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1. 철 2. 칼슘 3. 염소 4. 요오드 5. 마그네슘 정답은? 4. 요오드 10. 유독증이 있는 심부전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1. 저열량 시기 2. 저단백 시기 3. 저칼슘 시기 4. 고칼륨 시기 5. 고인산 시기 정답은? 2. 저단백 시기 11.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끄러운 표면에서 호발한다 2. 치아 표면에 무기질이 침착되는 과정이다 3. 범랑질보다 상하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4. 치아 우식증으로 치아 조직이 파괴되어도 재생될 수 있다 5. 치은 퇴축이 심해지면 치아 우식증의 발생률이 감소한다 정답은? 3. 범랑질보다 상하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10.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진공흡입기 팁은 1일 1회 교체한다 2. 치료 중에는 진공흡입기 사용을 중단한다 3.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게 한다 4. 진공흡입기로 시술 부위에 혀와 뺨을 견인할 수 없다 5. 진공흡입기 내로 연조직이 빨려들어가면 흡인력을 높여준다 정답은? 3.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게 한다 13.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갈증이 심한 경우 2. 편두통이 심한 경우 3. 피로감이 심한 경우 4. 식후에 배가 부른 경우 5. 산후출혈이 많은 경우 정답은? 2. 편두통이 심한 경우 14. 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허증질환을 사용한다 2. 고혈환자에게 사용한다 3. 임신부는 복부에 뜸을 뜬다 4. 대혈관 부위에 직접 구법으로 뜸을 뜬다 5. 사지에 먼저 뜸을 뜨고 나서 얼굴에 뜬다 정답은? 1. 허증질환을 사용한다 15. 급성통증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1. 동공확대 2. 호흡수 감소 3. 근긴장도 감소 4. 집중력 향상 5. 면역기능 향상 정답은? 1. 동공확대 16.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검사 전 금식을 하게 한다 2. 체열 부위를 문질러 지혈한다 3.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한다 4. 체열한 혈액을 공기에 노출시킨다 5. 해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5. 해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17. 인슐린 투여 중인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발안, 떨림,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1. 운동을 격려한다 2. 보기를 취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4.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5.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4.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18. 수혈 중 발열과 비누호흡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수혈을 중단한다 2. 수혈 세트를 교체한다 3. 혈액을 따뜻하게 데운다 4. 임상병리 검사실에 연락한다 5. 생리식염수를 혈액과 함께 주입한다 정답은? 1. 수혈을 중단한다 19. 황달을 동반한 강경화증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조이는 옷을 입게 한다 2. 무거운 침구를 제공한다 3.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4. 뜨거운 물로 통목욕을 하게 한다 5.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5.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20. 전립선 절제술 직후 지속적 방광세척을 하는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침상 안정을 하고 있다 2. 유치돈요관이 혈괴로 막혀 있다 3. 섭취량과 배설량이 기록되고 있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에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5. 세척액으로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은? 2. 유치돈요관이 혈괴로 막혀 있다 21.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앙화위로 누워 있다 2. 침대난간을 올리고 있다 3.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4. 머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5. 수술받은 눈의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정답은? 3.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22. 중위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코를 세게 푼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입을 다물고 재채기를 한다 4.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다 5.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은? 5.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3.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격련을 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공급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2.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해준다 3. 침대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난간을 내린다 4.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5.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정답은? 4.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24. 초산부의 분만일기 분만 과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뇨는 가능한 한 참깨한다 2. 환이가 젖었어도 갈아입히지 않는다 3. 자궁 수축을 위해 자궁저부를 마사지한다 4.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흡을 참게 한다 5. 자궁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측위를 취하게 한다 25. 분만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은? 1. 태반 2. 오로 3. 이슬 4. 난막 5. 혈려 정답은? 3. 이슬 26. 미수가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2. 보육기 안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3.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4. 주기적으로 보육기의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한다 5. 보기를 취한 경우 체온 감지기를 복부에 부착한다 정답은? 3.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27.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1. 모로 반사 2. 빨기 반사 3. 움켜잡기 반사 4. 바빈스키 반사 5. 긴장목 반사 정답은? 5. 긴장목 반사 28.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1. 영아기 2. 유아기 3. 학령전기 4. 학령기 5. 청소년기 정답은? 2. 유아기 29.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동을 시설에 버리는 행위 2.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 4.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 5.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정답은? 4.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 30. 자살징후를 보이는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둔다 3.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한다 4. 의미 있는 물건의 정리를 도와준다 5. 자살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정답은? 5. 자살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31. 골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1. 등산 2. 수영 3. 달리기 4. 테니스 5. 계단 오르내리기 정답은? 2. 수영 32.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제재와 함께 복용하게 하면 좋은 것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E 정답은? 3. 비타민 C 33. 흉벽으로 전기를 방출시켜 심실 세동을 정상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는? 1. 가슴 압박 2. 인공호흡 3. 흉관 삽입 4. 기관 내 삽관 5.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정답은? 5.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34. 벌에 쏘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쏘인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2. 쏘인 부위에 더욱 물찜질을 한다 3.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4. 피부에 박힌 침은 족집게로 즉시 제거한다 5.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둔다 정답은? 3.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35. 다음에 열 손상으로 오른 것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됨 심부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땀이 안 남 1. 화상 2. 일사병 3. 열경련 4. 열 피로 5. 열사병 정답은? 5. 열사병 36.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관리에 대한 복원교육을 할 때 오른 것은? 1. 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2.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3. 교육은 낯선 내용부터 친숙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4. 교육은 복잡한 내용부터 간단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5. 교육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37.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동기를 높여주어야 하는 단계는? 1. 도입 2. 전개 3. 정리 4. 종결 5. 성과평가 정답은? 1. 도입 38.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한 후 환자 스스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를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1. 관찰법 2. 평정법 3. 질문지법 4. 지필검사 5. 구두질문법 정답은? 1. 관찰법 39. 다음과 같은 평가의 유형은?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1. 절대평가 2. 진단평가 3. 구조평가 4. 상대평가 5. 효율성 평가 정답은? 1. 절대평가 40. 지방보건 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조직의 인사를 지도 감독한다 2. 인력의 근로조건 기준을 감독한다 3. 보건에 관한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4. 조직의 일반 행정 예산에 관한 사물을 지도 감독한다 5. 시도와 식품구를 연결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한다 정답은? 3. 보건에 관한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41.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은? 설치 목적,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법적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 운영권자, 시장 군수, 서비스 내용, 질병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서비스 등 1. 의원 2. 보건소 3. 보건의료원 4. 보건진료소 5.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은? 4. 보건진료소 42.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1. 경제적 지원 2. 자원의 조직화 3.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4.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정답은? 3.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4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는? 1. 결핵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0세 2.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0세 3. 당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40세 4. 시각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30세 5. 조현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20세 정답은? 2.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0세 4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가입할 수 있다 3.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4.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5. 개인의 위험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5. 진료비 지불제도 중 사후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1. 행정관리가 간편하다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예방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5.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의 불만이 감소된다 정답은?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46. 고도 20에서 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1. 전리층 2. 오존층 3. 외기권 4. 중간권 5. 대륙권 정답은? 2. 오존층 47.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지로염 상태로 오른 것은? 1. 탁도가 낮아진다 2. 용존산소량이 높아진다 3. 부유물질량이 줄어든다 4. 암모니아성 질소가 줄어든다 5.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정답은? 5.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48. 포도구균식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1. 신경독 2. 장독소 3. 아플라톡신 4. 에르고톡신 5. 테트로도톡신 정답은? 2. 장독소 49. 다은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1. 오존 2. 황산화물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5. 일산화탄소 정답은? 1. 오존 50. 근로자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신는다 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4. 작업장에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5.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조정 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51. 다은중 치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독법은? 1. 고압증기멸균 2. 자비소독 3. 여과소독 4. 이오가스멸균 5. 건열멸균 정답은? 1. 고압증기멸균 52. 충수돌기염으로 미리 정해진 병원비를 납부했다 이와 같은 지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의료비가 과잉징수될 수 있다 4. 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5.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53.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소아가 인두통증을 호소할 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광급식 4. 연식 5. 유동식 54. 다은중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식물을 갈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환면이 넓다 3. 유치 중 가장 먼저 나온다 4. 총 4개이다 5. 하학의 경우 7세의 연구치가 교환된다 정답은? 4. 총 4개이다 55. 다은중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검사는? 1. 흉막천자 2. 복수천자 3. 골수천자 4. 정맥천자 5. 요추천자 정답은? 5. 요추천자 56. 다은중 병원체의 탈출구가 호흡기인 질환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임질 4. 인플루엔자 5. A형간염 정답은? 4. 인플루엔자 57. 항문주의 소양증 발적과 관련된 기생충 질환은? 1. 회충증 2. 십이지장충증 3. 간흡충증 4. 폐흡충증 5. 요충증 정답은? 5. 요충증 58. 업무 중 재해로 인한 휴업수당 제공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산업인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국민연금보험공단 정답은? 4. 근로복지공단 59. 의식저하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기도개방 3. 흉부압박 4. 수혈 5. 부목고정 정답은? 2. 기도개방 60. 간성온수 환자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시기는? 1. 저칼륨 시기 2. 저지방 시기 3. 저염 시기 4. 저단백 시기 5. 고열량 시기 정답은? 4. 저단백 시기 61. 흰죽, 계란찜, 다진고기 등을 제공하는 시기의 형태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유동식 4. 연식 5. 당뇨 시기 정답은? 4. 연식 62. 김치에 잼을 만드는 식품 보존법으로 오른다 1. 훈연법 2. 염장법 3. 당장법 4. 절임법 5. 밀봉법 정답은? 4. 절임법 63. 요통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서있을 때에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다 2. 물건을 댈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은 편다 3.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만 이동한다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5. 중력에 대항하여 힘을 준다 정답은?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64. 난청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환자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4. 보호자를 통해 소통한다 5. 알아듣지 못함으로 무시한다 정답은?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65. 뜸 치료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수포는 멸균된 주사기로 터뜨린다 2. 시술 시간 동안 환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4. 남은 재는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5. 환자가 뜨거움을 호소해도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66. 한방 치료 방법 중 안색 및 피부색을 관찰하는 진단법은? 1. 망진 2. 절진 3. 맥진 4. 문진 5. 문진 정답은? 1. 망진 67. 지역 복원회료 사업에 있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조직은?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기획재정부 5. 여성가족부 정답은? 2. 보건복지부 68. 오염물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1. pH 산성도 2. DO 용존산소량 3.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 대장균근 정답은?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69. 가정방문간호사의 필수요건으로 오른 것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3.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4. 임상경력과 무관함 5. 임상경력 3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정답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70. 다은중 체열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2. 체중 50kg 미만의 여성 3. 수혈 후 2년이 경과된 자 4. 분만 후 1년이 경과된 자 5.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71. 미온수 목욕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0도씨의 물로 시행한다 2. 복부를 강하게 마사지한다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4. 얼굴부터 회음부까지 전체를 닦는다 5. 열이 떨어졌는지 2시간 뒤에 확인한다 정답은?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72. 다은중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3. 회음부는 따로 닦지 않는다 4.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5. 다리를 닦은 후 복부를 닦는다 정답은?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73.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왼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2. 휠체어의 바퀴를 열어둔다 3. 오른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5. 휠체어의 위치를 환자의 왼쪽에 둔다 정답은?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74. 다은중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환자, 아내가 저를 혼자 간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교육도 있고 살림도 바빠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간호조무사 1. 다 괜찮을 거예요 2. 그런 말씀 마세요 3. 제가 다 해드릴게요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5. 일단 바깥을 보세요 5. 날씨가 좋아요 정답은?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75. 환자 입원 시 간호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 환자의 귀중품은 간호사가 맡아준다 3. 환자가 복용하던 한약은 그대로 복용하게 한다 4. 환자가 입고 있던 옷은 세탁해준다 5. 병실 안내 및 병원 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정답은? 5. 병실 안내 및 병원 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76. 산소육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2. 수빈병에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3. 환자가 원하면 산소를 일시 중단한다 4. 환자 주변에 라이터를 둔다 5.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산소 마스크를 비강캐늘라로 바꿔준다 정답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77. 자비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2. 끝이 날카로운 물품은 거지로 싼 후 끓인다 3.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4. 유리 제품은 찬물에서부터 넣어 끓인다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정답은?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78. 손발톱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2. 당뇨가 있을 경우 발톱을 짧게 자른다 3. 더운 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4.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5.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바짝 자른다 정답은? 3. 더운 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79. 수술 환자 침상의 목적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위침구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함이다 3. 딱딱한 침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4. 골절된 부위를 받쳐주기 위함이다 5.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다운 중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독 꼭지를 잠글 때에는 소독 타월로 싼 후 잠근다 2. 오염된 드레싱을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 4. 격리 병동에서 사용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처리하여 버린다 5. 손을 씻은 후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한다 정답은?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 81. 다운 중 동맥혈가스 분석 검사 ABGA검체를 검사실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미지근한 물에 담아간다 2. 알코올에 담아간다 3. 상온에서 가져간다 4. 따뜻한 물에 담아간다 5. 얼음통에 담아간다 정답은? 5. 얼음통에 담아간다 82. 다운 중 인공학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1. 양파, 배추, 탄산가스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3.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설명한다 4. 가스형성 음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시킨다 5. 세척통은 항문의 위치에서 100cm 위에 높이에 걸어둔다 정답은?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83. 대장내시경 검사 전 준비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구토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인후 마취제를 적용한다 2. 하재를 사용하여 장을 비운다 3. 조형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2시간 전부터 금식을 실시한다 5. 체위는 절서기를 해준다 정답은? 2. 하재를 사용하여 장을 비운다 84. 여성 환자의 회음보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씨가 적당하다 2. 배행화 위로 높이고 시행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을 적용한다 4. 솜이나 거지는 한 번씩만 닦고 닦을 때마다 새것으로 바꿔 사용한다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정답은?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85. 여성 환자의 유치 도뇨관 삽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소독솜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2. 월경 중인 경우 소독하지 않는다 3. 항문에서 요도의 방향으로 닦는다 4. 유치 도뇨관은 16에서 18cm 정도 삽입한다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86. 다음중 유치 도뇨관의 관리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3. 유치 도뇨관은 환자의 복부에 고정한다 4. 방광과 같은 높이의 소변 주머니를 위치하도록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병실 바닥에 닿도록 한다 5.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87. 다음중 맥박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운동을 한 직후 맥박을 측정한다 2. 좌측의 과선과 첫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심장 맥박을 측정한다 3.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 15초간 맥박을 측정하여 내배수로 기록한다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5. 쇼크로 의식이 없는 경우 요골동맥을 측정한다 정답은?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88.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주로 적용하는 붕대법은? 1. 환행대 2. 팔자대 3. 나선대 4. 회기대 5. 사행대 정답은? 2. 팔자대 89. 다은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120에 70인 분만일일제 산모 2. 호흡이 분당 18회인 여성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4. 호흡이 분당 50회인 신생아 5. 체온이 36.7도인 70세 노인 정답은?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90. 기침을 하면서 피와 함께 객담이 나오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간호는? 1. 흉부에 온수포를 적용한다 2. 환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3. 금식한다 4. 기침이 나올 때 세게 하여 축적된 객담을 뱉도록 한다 5. 배횡화위를 취해준다 정답은? 3. 금식한다 91. 등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2. 경찰법, 윤활법, 지하법, 경탑법을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3. 환자의 피부가 건조한 경우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준다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5. 악성종양 혈전성 정매 겸 늑골골절 전염성 질환자들은 등 마사지를 금한다 정답은?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92. 다은중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배뇨습관과 배뇨기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수분 섭취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4. 체액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5. 수분 섭취량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93. 발목관절의 가동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반 2. 외반 3. 족배굴곡 4. 족저굴곡 5. 외회전 정답은? 5. 외회전 94. 호흡곤란이 있을 때 취해주어야 하는 체위은? 1. 쇄석위 2. 좌위 3. 심수위 4. 앙화위 5. 수륭위 정답은? 2. 좌위 95. 지속적 견인장치를 하고 있는 환자의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2.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4. 등장성 운동을 실시한다 5. 모든 관절을 한 번씩 움직여 준다 정답은?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96. 기저귀 배변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기저귀는 오염물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버린다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측위를 취한다 3. 환자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도록 한다 4.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갈아준다 5. 면기저귀만 사용한다 정답은?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측위를 취한다 97. 다은중 회음부 간호로 오른 것은? 1. 회음부 간호는 여성만 제공한다 2. 베타딘을 이용하여 닦는다 3. 여성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4. 수건의 한 면으로 계속 닦는다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은?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98.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소변배양검사 검체 채취방법은? 1. 소변백에 모여있는 소변을 채취한다 2. 도뇨관을 분리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3. 유치 도뇨관 제거 후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4.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소변을 보게 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정답은?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99. 다음 활력 징후 측정 결과 중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1. 혈압 100에 60 2. 애과체온 37.0도 3. 호흡수 12회분 4. 맥박 115회분 5. 규칙적이고 동일한 리듬의 맥박 정답은? 4. 맥박 115회분 100.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시 오른 것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 2. 무의식 환자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개수로 측정한다 3. 신진대사에서 발생한 수분량은 섭취량으로 포함한다 4. 섭취량 및 배설량은 1일 1회 측정한다 5. 모든 환자에서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 5. 준비한다 6. 쌍취량